1. 천하제일 명웅대회 천하제일 명웅대회 그리고 스킨이 더 이쁜거 한번 보자 누가 화의 잘 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스킨 사 스킨 스킨 비교 여긴 스킨은 필요해 나 레전더리 근데 오카미 써야죠 오카미 있는데 이거 뽑아갖고 이거 떠야되요 먹은 가만 참 안녕하십니까 아 나 한조 재능있어 한 번 쥐고 바꾸는건가요? 죽은색이면 쪼금 바로 바꾸라 아 죽음 바꾸기로 오키오키 오레버틴 한번 봅시다 누가 오레버틴 한번 봅시다 오레버틴 뭐있어? 오레버틴 뭐있어? 오레버틴 뭐있어? 시작하자마자 갈래활살 존나에 다 쏘면 한 번만 죽지않아? 저쪽 입구 입구 바닥으로 갈래활살 다 한꺼번에 갈기면 시작하기전에 한번 그거는 써줘요 음파 저 위로 쏘게요 아니 벗겼어 어 위도있다 위에 위도있다 나 위쪽으로 한번 던져볼까? 근데 안보고있음 저쪽 창문으로 안보고있음 애들 위도쪽으로 쏠까? 위도쪽으로 쏠까요? 어 솔저도 있다 위로 쏘자 위로 마ético 바닥에 맞았어 내바닥에 드унSub 오! 오! 윈선 나왔다 윈선! 저 안 죽음 아직 어! 나 죽었다 근데 우리 화물 안 채워가지고 오래가네 나머지 아 진혁이 형 죽었다 아 나도 죽었다 아 지금 몸살이네 두 분 아 진짜 님들보다 잘하니까 우리가 못했죠 아 몸살이기 위해서 잘못하시네요 한조 다시는 꺼내지 마요 어 살고 싶다 뭐야 화물 안 보고 있어 낙수 소미를 주장냐 야 쓰레기 논쟁이 왜 안 바꾸냐 이거 아 저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죽어요 막 그저 너 주제에 선전하고 있구나 어디 숨어있는 거 아니야? 뭐야 저거 왜 이쪽으로 와 우리 형 하하핰하핰하핰 뭐야 하하핰핰핰흫 아 죽었다 아이고 아쉽구만 흐헿헿허핰 야 뭐한 거지 방금 해야지 우어어어 와 저기서 아 길래 썰어 그냥 난 시구 안 됐어 물은 곤란해? 물은 곤란해? 물은 곤란해? 물은 곤란해? 너 썰으려고 궁 썸면 돼 물은 곤란해? 형사경 옆붓 막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형님 진짜 잘하는 거 아니야? 응 얘 되게 못해 얘네 못 나오잖아 여기서 못 나오고 있네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도 키리리야 나도 키리리야 7킬? 저도 키리리에요 그래? 어 7킬 저도 8킬 어이구 아 뺏겼어 아 목표 1인 목표 진짜 나도 8킬 아 8킬 사이도끼 1킬씩 6킬 안돼 안돼 여기 또 있어 7킬 가져갑니다 안돼 길 먹으러 갑시다 와 아아 아아 용의 징표를 낳게 해주자 아 금매라 다시 가져왔네 안돼 나의 석양으로 정의 구현을 하러 가겠습니다 나 궁 있거든? 저도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리퍼랑 나랑 같이 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카드는 내 것입니다 당신을 세울 것입니다 사적이 짱이지 애들이 없어 구슬라니까 지비킬 이거 왜 나오지 못해? 저는 시비킬이요 여기 다쳤다 여기 다쳤어 그지 다쳤다 아 역시 사세가 재밌죠 사적 나 죽지를 않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안친거잖아 왜 안친거잖아 왜요? 왜요? 너 창수에 창수에 아이고 난 왜 족귀지에서 살려주세요 너 목숨을 번지고 싶어요 나 벚지야 그만가 어 살았다 뭐야 넌 스트랙이야 암 암 난 살고 싶어요 개피개피 디바개피 1킬이요 아 궁을 쓰고 싶은데 그냥 평가로만 써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주민돼 일찍을 때가 없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세명 세명 아아악 안 돼 이 캠 저격수는 필요하니까 계속 하시는 것도 저저 바꿔요? 이제 죽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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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흫흫흐흫ㅎ흫ㅋ 놀아 썰어 홀련은 쌉자아 최후의 한 명 뭐야 얘네 왜이렇게 많아 용의 징표를 남겨주지 누구 한 명 뒤에 왔는데요 뒤에 뒤에 누구 있어요 오오오오! 화물 빈다 어떤 놈이 흑ห필수 하고 있어? 위도우가? 으어어어어어어어 와 갑자기 뭔가 이상한 게 날아가면서 화물 근처로 가길래 뭔가 싶었다 한조 안 했으면 처음부터 막아야겠네 롤아람? 아이고 정말라 제가 참 좋아 날아서 맞아줬어 어이구 미친 어이구 이거도 물려줄까? 요셉인데 어이구 어이구 아 불쌍해 꼭 그렇게 죽여야만 했냐? 쟨 나도 레이저를 지졌지만 그렇게 꼭 튕겨내야 했어 저렇게 좀 맞아주지 어이구 나 뒤진다 힐 좀 받아야겠다 어이구 이건 유진클 무제하이라 미드리 되게 못해 폭탄 받아라 폭탄 받아라 아 안돼 진짜 아니 커브 딱 쏘니까 머리 위에서 폭탄 떨어져 저 비행기 위에 디바 있는데요 하하하하 아아 내비지마 일찍 들어오네 계속 하하하하 하하하하 펑크래시라니 여러분 뭐하는 겁니까 아이구 뭐 조금 전진했네요 아 조금 전진했네 아 조금 전진했네요 목표만 하시는거에요 빨리 막아요 이미 막아요 그래도 틀리겠는데 흘러 잘랐어요 흘러 잘랐어요 흥 아 넘어갔었다 리컨 굿기가 충분히 됐다 굿기가 거의 충분히 됐다 굿기가 거의 충분히 됐어 류유여 왁가 태키오 크라이 아 진짜 왜 안맞냐 하나 남았다 이 저거 아 왜 안죽어 아 왜 안죽어 오오 리퍼리퍼리퍼 공각제로 온다 어 저기 막아야되는데 어이구 뭐야 너프를 왜 써따어 우리 모이자 모이자 아 나 가고싶은데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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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방심은 금물이야 하이씨 류유여 류유여 왁가 태키오 크라이 뒤에서 가요 류용 아이고 아프다 류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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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구신 류파 류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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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률용 안개 Spencer 류용 류용 오 금 다 땄다 저거는 던클레즈 아니라 저쪽으로 던집해야 돼 도망가 도망가래 도망가래 죽었습니다 또 부착 어이구 어이구 솔저님 병장님이 날 보신다 잘 맞춰면 빨리 차요 쿵 한쪽은 굉장히 빨리 차는 편인데, 맞추기 쉬어서 어디 한 점수 30점 대 경쟁전 정장점 분들이 얘기하면은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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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? 위로와요 아이고 나의 레이저 맛을 봐라 이겼다 간다용 이겼다 뭐야 0초 남았을 때 끝나니까 화면이 안보여 오 더블금 땄다 하하 눈조가 이걸 눈조가 결국 살았나마 한조는 눈쟁이네 지금 4번 죽었네 38킬 바꾸려고 했는데 하나 있어야 돼가지고 킬 하기 열심히 했으면 해 하하하 다 우리가 먹었네 설마 세포가 끝? 저거 제가 나온거 아니에요 진짜 아님 아 나 진짜 아닌데 영상 있음 아 진짜 아님 저 진짜 아님 아무리 그래도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 자추를 아 나 오늘 잠 못 잔다 어휴 아 나 오늘 잠 못 잔다 아 나 오늘 잠 못 잔다 아 이게 자추가 진짜 자추가 나한테 주셨으면 해 줬는데 저는 아 오늘 아직도 못 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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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